바쿠모니 MATT 어...뭐 볼까나... 팝크모님도 한번 볼까? 이런거는 영상을 보는게 아니라 클릭을 봐야돼 얘는 뭐야...? 그렇구나하는거 목소리가 뭐예요...? 뭐야! 파쿠모님도 배그도해? 뭐야... 와 이거 뭐야 와 잘 보이셨고 잘 그린거 와우 너무 귀여워 에? 뭐야? 뭐야 뭐야 잠깐만 내가 유튜브인지 모르던데 얘기해줬더니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야 파크몬이 목소리 뭐야? 뭐 이렇게 목적 왜 이런 목소리 생기고 있었어? 내 거기 적자를 만들고 왔지 아 울터님 아 이렇게 되면 또 이 분은 안 볼 수가 없지 이 분도 큰일 뭐 있나 이것도 뭐야 오늘 방송 요약 모모는 개이고 민주주의는 죽었다 아 잘못 들었잖아 어 시몬님 천원 감사합니다 모모는 개다 개고가 아니고 개이고라고 해가지고 잘못 들었잖아 뭐라고? 깜짝 놀랬잖아 아 아 이게 모모는 이 이 도그 이거로 들은게 아니고 모모는 개인이다 이거로 들은거구나 아 아 딴 것도 있나 에 뭐야 뭐야 이걸로 왜 다 도배 되어 있네 하나만 봐볼까 태다리하고 있네 오늘 저녁엔 제가 방송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녁엔 제가 방송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녁에 바꾸바 방송한다고 하니까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 드디어 모니터가 드디어 모니터가 두개가 됐거든 볼돈님 50pt 감사합니다 아 오늘 테하리아 뭔가 되게 재밌었다잉? 아 오늘 진짜 꿀잼 한 번 더 해도 될거 같애 어 저거 한 번 더 해도 될거 같애 와 아 야 근데 뭐야 이건 또 뭐야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거 아 이것도 내가 봤지 영상 야 이게 딱 보인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도배 되어 있냐 뭐야 아 이거 이거 분명히 지금 이거 이거 분명히 다 다른 사람이 한건데 이거 왜 이렇게 도배 되어 있지 참 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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